김하인쌤의 자기전 민법 환문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환매문제입니다. 환매 설명 다 틀린거죠? 1번 환매튜약은 매매계약과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되죠? 반드시 동시입니다. 2번 매매계약이 취소되어서 효력이 상실하면 환매튜약은 부수된 계약이라 마찬가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3번 법조문은 그대로죠? 환매시 목조물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증을 쓰면 1, 3개, 2이 퉁처리로 보는거죠? 4번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았네요. 근무지가 부동산이라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이 됩니다. 4개 다 맞아서 33회 때 5번을 몰라도 5번이 답임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4번은 33회 처음 나왔고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특별한 사지가 없다면 그 환매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틀렸습니다. 이제 환매권 행사했죠? 행사하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그 환매기간 내에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환매권 행사했잖아요? 그럼 환매권 행사한 날 오늘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환매권 행사했잖아요? 그럼 환매권 행사한 날 오늘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환매기간 내에 환매권까지 행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려 정답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굿나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